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의 15번째 제15강 되겠습니다. 오늘은 칠레 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와인의 생산지역입니다. 한국에서 칠레 와인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칠레는 천에 아주 신이 내린 지역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고 험한 산맥이 있습니다. 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안데스 산맥. 정상에는 항상 눈이 쌓여있죠. 안데스 산맥의 이 녹은 물을 이용해서 흘러내린 물로 만들어내는 천연자원의 유기농 와인이 칠레에 가장 많이 있고요. 물론 아르헨티나도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칠레도 요글레 트렌드는 마찬가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높은 안데스 산맥 덕분에 병충해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칠레 와인의 특성이고요. 그 무서웠던 필록세라가 칠레 와인까지 감히 범죽을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필록세라, 바로 이 안데스 산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역수출을 해왔던 이 아이러니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유럽의 포도 나무들이 칠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식민지다 보니까 성교사에 의해서 와인 산업이 발전을 하지요. 하지만 17세기 필록세라의 영향으로 유럽의 포도원이 황폐화가 되면서 다시 본인들이 수출을 했던 칠레까지 가서 칠레 묘목을 유럽으로 가지고 오는 역수출을 하는 웃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진 게 바로 17세기 필록세라 사건의 여파였습니다. 칠레 와인의 생산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란 원안을 보시면 아콘코아벨리 그리고 카사블랑카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콘코아벨리와 카사블랑카벨리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이트 와인의 산지이고요. 샤르도네 품종 그리고 소비뇽 블랑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면 개백주 출하미너가 되겠죠. 개백주 출하미너 이 품종이 바로 원안에 있는 아콘코아벨리와 그리고 카사블랑카벨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마이포밸리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 유명한 한국의 몬테스 알파 와이너리도 바로 저 마이포밸리에서 위치하고 있고 마이포밸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포밸리 그리고 콜차코아벨리 그리고 큐리코밸리 하단에 마울밸리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라펠벨리까지 어디? 라펠벨리까지 마이포밸리, 라펠벨리, 콜차코아벨리, 큐리코밸리, 마울밸리 이 중앙 부분을 센트럴 파크라 즉 센트럴 중앙지점인데 이 중앙지점에서 위치한 와인들은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을 만들죠.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 레드와인 산지이면서 까베르네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를 갖다가 주로 생산을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칠레 와인 중에서 메를로는 파이스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파이스 파이스 파이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메를로는 칠레 현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르메네르는 칠레 현지의 판매 1위입니다. 즉 내수 판매 1위가 바로 칠레 까르메네르입니다. 자, 까르메네르 굉장히 생산품종인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지역들은 까베르네소비뇽과 메를로와 까르메네르 즉 외국 자본을 유치합니다. 외국의 자본 기술을 갖다가 자기네로 가지고 오면 자기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협력 아닌 OEM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칠레 프리미엄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뭐 알타이어라든지 세나라든지 여러 스타일의 와인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은 남미와 그리고 와인 생산국 중 세계 무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고요. 19세기 중반 현대적인 와인 무역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필록세라 때문에 부유한 중간계층이 형성이 되면서 프랑스 스타일 유행을 했었고 산테아노 근방, 칠레인 산테아노 근방에 보르도 스타일 샤또에 많이들 투자를 했습니다. 자, 20세기 말에는 와인 산업이 활기를 뜨면서 프랑스 양조 기술자를 초빙하면서 양조 기술의 선진화를 꾀했고요. 그리고 보르도, 미국 등의 유학을 갖다가 많이 독려를 하죠. 특히 외국 자원을 유치를 하면서 칠레 프리미어 코 와인들이 이 시기에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일본, 아시아 미 유럽 등에서 싼 가격에 높은 퀄리티, 즉 벨루 와인으로서 벨루 와인 벨루 와인으로서 인지도를 쌓게 되는 게 바로 칠레 와인입니다. 현재는 훨씬 더, 한 단계 더 약진을 해서 언덕이나 바닷가, 해발고도, 2000m 고도에 그리고 서늘한 지역에서, 즉 무슨 말이냐 2000m 고도, 높은 지역이죠. 서늘한 지역 높은 고도에 서늘한 지역 칠레는 일종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즉 일교차 일교차가 높다는 것은 와인의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되냐 바로 밸런스,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죠. 균형 일교차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트렌드가 지금 칠레 현재 트렌드입니다. 자, 프리미엄 와인의 일관성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르메네르 품종입니다. 까르메네르 자, 까르메네르 품종 자, 와인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까르메네르 와인 자, 피망 피망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허브의 향이 나고요. 허브 그리고 담뱃잎 아울러서 체리향과 그리고 후추의 스파이시까지 그리고 좀 더 숙성이 된 까르메네르의 경우에는 바로 버섯의 향과 그리고 어스의 흙내음 화분에 물이 축축한 화분에서 나는 흙냄새와 그리고 버섯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향이 어우러져서 이 까르메네르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 말로 단점이다, 장점인데 오일리시하다 약간 좀 기름진 기름진 풍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까르메네르 품종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메네르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하고 매칭을 하면 아주 잘 맞습니다. 왜? 와인 마리아주는 서로 상반된 성격끼리 같이 매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와인이 강하면 음식도 강해야 되고 음식의 소스가 강하면 질감도 강한 와인끼리가 오히려 더 잘 맞는 마리아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99.9% 맞는 마리아주입니다. 서로 오히려 상반된 성격의 음식과 와인 끼리 마주하게 되면 서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리엔티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엔티나는 최 북단의 셀타 여기는 한 3,000m 돼요. 사람이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라, 리오, 하, 산, 후안, 멘도자 멘도자는 아주 눈여겨봐야 되죠. 아리엔티나 와인의 거의 70, 80%를 멘도자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리오, 네그로가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리엔티나의 주력품종입니다. 주력품종 바로 말백품종입니다. 자, 말백품종은 몇 가지로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말백은 떠오르는 게 진한 색상 그리고 높은 알코올 그리고 텁텁한 탄닌 그리고 낮은 산도 남성적이며 두터운 질감을 갖고 있는 게 말백의 특징입니다. 자, 진한 색상 높은 알코올 텁텁한 탄닌 낮은 산도 남성적이며 두터운 질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면 질풍노도 10대 굉장히 들이대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백품종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겐 비추합니다. 그리고 보르도 보르도의 지역품종이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특화된 품종이 바로 이 말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컬러로, 색상으로 보는 변화 즉 클리마는 어떻게 될까요? 클리메이트 자, 블랙체리 아로마, 블랙체리 어떻게 해서 블랙체리가 나겠죠? 그리고 D로 갈수록 라즈베리 향이 나고요. 그리고 플럼 자두의 향이 나고요. 마지막이 블랙베리의 향이 납니다. 블랙디 자, 컬러클리마로 봤을 때는 멘도자 아르헨티나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그러니까 자시 말하자면은 밑에 보시면은 뉴욕 워싱턴이나 미국 워싱턴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색상이 많이 연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멘도자 쪽으로 갈수록 연한색 그 보라색이 연하다는 연한 보라색보다는 훨씬 더 진한 진한 보라색으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한 보라색으로 형성이 되면 당연히 블랙베리 향이 더 강하게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향도 그만큼 더 향미도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와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벡 품종 20% 점유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품종입니다. 말벡과 함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까버르네 소비뇽이나 아니면은 메를로로 같이 그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벡이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보르도에 서남부 지방 보르도에 코라고 하는 품종이었거든요. 그 코라고 코라고 하는 품종이 바다를 건너서 남미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청정수와 맞닿아서 거기서 계량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토착화된 품종이 바로 말벡 품종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는 레드 와인을 80%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멘도자 지역에서는 70%를 전체 와인의 7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900에서 1500m 굉장히 높은 고도입니다. 자,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와인이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이면서 유기농 와인이 거의 줄을 이룹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일교차가 클수록 고품질 즉, 밸런스가 잘 맞는 좋은 와인이 탄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와인의 특징 하나 더 유럽과 남미 스타일의 혼합인데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문화가 유럽의 문화에서 넘어간 거죠. 즉, 유럽인과 아르헨티나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혼혈화를 메스티조라 합니다. 메스티조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파티 문화에서 나왔던 바로 그 댄스가 아르헨티나의 탱고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소고기 판매랑 1위국이기도 한 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와인 실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베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데루 와인의 특징이 바로 라벨의 와인명의 품종을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멘도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와인과 그리고 칠레 와인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자, 키포인트는 칠레 중앙부 센트럴 파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부에서 보르더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을 한다는 것 품종은 까베네 소비뇨 메를로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말베 위주 그리고 멘도자에서 70%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며 그리고 유기농으로 안데스 산맥에서 눈녹은 청정술을 이용한 관계술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